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생방송 사촌 주변의 대통령 신의 경영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구은영입니다. 네. 한의 슬시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. 그나마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도 그 뭐 해결된 점이 특별히 없어요. 네.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겁죠. 네. 그렇죠.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도 마음고생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라마 제작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계속해서 섹션 TV에서 준비한 아주 재미있는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MBC의 아주 재미난 아나운서죠. 우리 이성배 아나운서. 네. 재미난 아나운서 이성배입니다. 자 이번에 초특급 한류 커플이 탄생을 합니다. 한류 스타죠. 최지우 씨와 윤상현 씨가 드라마 지고는 못 살아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부부로 출연한다고 하는데요. 두 사람의 만남이 전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. 그 현장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바로 이 재미난 아나운서 이성배 아나운서가 전해준 소식 중에 지우힘의 최지우 씨가 이름도 모를 모 모델 선발도의 출신이라는 사실.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아니요. 지금 각 연예계 활동하고 있는 스타분 중에서요. 오디션 출신 프로그램에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. 지금 바로 별별랭킹에서 준비해봤습니다. 만나보시죠. oct보요. 감사합니다.